제 99회 전국체육대회 81킬로급 우승자 이재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경북대표 81킬로 이재영이라고 합니다. 오늘 결승전 경기가 정말 반전이 많았는데 오늘 그 경기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결승에서 만났던 홍성웅 선수가 굉장히 81킬로급에서 강한 선수인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총 경기 잘 풀어나가서 1등까지 하셨는데 오늘 경기를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 중에 몇 점 생각하시나요? 저는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중결승부터 계속 고비가 많았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게 저한테는 이렇게 우승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우승 축하드리고요.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